네, 지금부터 유튜브 타임, 뉴스아이틱, 하프타임, 오윤혜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주 즐겁습니다. 아, 즐겁습니다. 아니, 저랑 동갑이시라고요. 그 얘기도 하시면 안 되지. 갑자기 내적 친밀감이 확, 아니요, 정말 너무 친해지고 싶어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친밀감이 느껴지셨군요. 아,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자, 피드백 타임 시작하기 전에 반론 보도를 좀 언급할 게 있어가지고. 반론 보도요? 네, 제가 어제 하프타임에서 12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서울시 측에서 반론 보도를 요청해와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광장 추모 공간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루에 43만 원씩 이용료를 내고 1억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유가족들이 사비로 내고 있다. 이런 내용 언급했는데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관련 법령의 근거에서 유가족이 아닌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며 따라서 유가족의 사비로 내고 있지 않다. 그리고 또한 부과 주체는 자연인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이다. 이렇게 입장을 전해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변상금 미납부시 서울시 이용에 대해서 승인을 불허하겠다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협약 내용에 따라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고 변상금 납부를 전제로 사용을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 밝혀왔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요청한 반론 전해드렸고요. 피드백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8님께서 날씨도 춥고 마음도 허한데 요즘 시사 라디오 듣고 있으면 화딱지부터 나네요. 맞아요. 유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자, 9, 3, 4, 8님께서 허은하 대표 아침 인터뷰 관련해서 이것이 정녕 용산에서 흘러나온 얘기라면 시점과 의도에 주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겨주셨겠네요. 네. 7월 달에 김건희 여사와 통화였다는데 그리고 한 번도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는 외부에 이 사실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용산에서 나왔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시점과 의도에 주목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다는 여사의 하소연이 국민 정서에 반감을 일으킬 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이것이 정녕 용산발일까요? 뭘 기대하고 어떤 의도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긴 글 남겨주셨습니다. 박만규님께서는 숨표용이 휴가 가신 덕분에 이지선 앵커를 보게 되네요.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숨표용 휴가 연장하시죠. 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뉴스데스크 마지막 방송을 할 때 앞으로 취재와 리포트로 기사와 리포트로 찾아뵙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국회에서 야당 반장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반장이 기사 리포트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접점이 사실 없었는데 이렇게 만나뵙게 되니까. 권순표 선배가 휴가 가신 덕분에. 좋지 않으세요? 이렇게 뭔가 청취자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라디오 어떠신 것 같아요? 좋죠. 좋죠. 나중에 라디오국에서 저를 불러주시면 저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즐거워요. 권순표 앵커님도 뉴스데스크 했을 때보다 라디오 했을 때 훨씬 자유롭고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제든지 자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훈장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훈장 제도요. 국가가 주는 훈장이 있는 건 알고 있죠. 그렇죠. 훈장은 대한민국의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사회 각 분야별로 12종류의 훈장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무궁화 훈장밖에 모르겠어요. 저는 저랑은 관련된 일이 영원히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전혀 몰랐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 훈장하면 뭔가 가문의 영광일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훈장을 거부하는 사례가 계속 생기는 중입니다. 먼저 32년간 인천대 교수로 재직한 김철홍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훈장을 거부했는데 김 교수는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라는 글을 통해서 훈장을 거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훈장이나 포상을 받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노벨 문학상 수상을 제대로 축하하지도 못하는 분위기 조장은 물론 이데올로기와 지역 감정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유해도서로 지정하는 정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찍힌 훈장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대통령 이름이 훈장에 찍혀 있으니 이걸 훈장을 수여하는 사람의 자격도 있어야 되는 거다. 공감이 되는 글입니다. 맞습니다.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나. 와 이 훈장을 거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런데 이분이 김 교수님 말고도 또 다른 훈장 거부자가 등장했는데요. 오늘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는데 교직에서 33년 근무하고 내년에 정년 폐임하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인천시 교육청 측에 훈장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거예요. 해당 교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제대로 대우해 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실척만 펼치고 있어 굳이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훈장을 거부했다. 이는 개인적인 신념이다. 이게 굳이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굉장한 사유를 밝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서 놀란 게요. 사실 인천대 교수로 32년간 재직하신 김철홍 교수님 꼭 다시 이렇게 길게 언급해 드리고 싶었어요. 김철홍 교수님은 어쨌든 그래도 대학교에 재직하셨기 때문에 좀 자유로우실 수 있어요. 그렇죠. 공무원 신분은 또 아닐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은 공무원 신분이란 말이에요. 교직 생활을 하고 계신데 대통령 훈장을 거부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사유도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은 그렇다고 자르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큰 용기를 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두 분이나 훈장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이지선 기자님께서는. 공감이 돼요. 김철홍 교수가 쓰신 글 내용도 그렇고 인천 교사분이 밝히신 이유도 그렇고 수여하는 사람의 자격 누가 주느냐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내 판단 달리할 수 있다는 게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시국인 것 같고요. 여기서 저는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였던 분들과 생존자분 혹은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죠. 그런데 그 배상금을 일본에 실제 강제 동원을 했던 기업들이 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금을 모은 거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어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물론 이걸 받으신 분들도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돈은 받을 수 없다면서 거부하셨던 게 지금 생각이 나거든요. 비슷한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해외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한국일보에서는 훈장 거부 여러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유제 전 이화여대 교수는 오공 인사들과 국민 훈장을 받을 수 없다며 훈장을 거부했었고 일본 소설가 오해 겐잡으로도 노벨 문학상 수상 직후에 이랑 제도를 비판하는 의미로 이랑의 칭령으로 제정된 문화훈장을 거부한 사례도 있고요. 프랑스 배우 소피마르소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정부가 154명을 처형한 사우디 왕세자에게 훈장을 수여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프랑스 정부의 훈장을 또 거부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누가 수여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받는지 역시 나의 자존심 나의 신념 나의 자존감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경우인 거군요. 오공 인사들과는 받을 수 없다 거부했던 이효재 전 이화여대 교수가 계셨고 그리고 일왕 제도를 비판하기 위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나라가 주는 문화훈장을 거부한 오해 겐잡으로 작가도 있었고 소피마르소도 그랬고 또 정말 의미 있는 거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작년 2월에 오마이뉴스 단독기사에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포상 퇴직 교원 1970명이 수상을 거부하거나 포기했다. 이렇게 오마이뉴스에서는 훈장을 거부한 교원들이 굉장히 다른 정권에 비해서 많았는데 왜 거부하느냐라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말씀을 주신 사유가 자랑스럽지 않은 훈장이다. 라는 그 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식인 분들 또는 이런 훈장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사실 되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경제, 국방, 외교, 민생, 지금 자영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내수도 정말 침체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 어두운 터널 안에서 지식인들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정말 가문의 영광인 거잖아요. 국가가 주는 훈장이라는 게 대대손손 안방에 걸어두고 떼 빼고 광내고 손수건으로 닦아주고 이럴 것만 같은 훈장인데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훈장을 거부하는 사례가 역대 어느 성권보다 많았다고 하고 이런 사례가 많다는 건 역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지금 이 시국이 엄중하고 국민들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노가 되면 훈장마저 거부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한테도 훈장 줄 일 없겠지만 주면 저도 거부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지만 이 훈장마저도 받겠다는 분들이 또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그런 소수의 분들이 이 정부의 중심에서 일을 또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이라든지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잘 버티면 바뀔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하프타임에서 또 뉴스하이킥에서 계속 전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얘기 나누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송인 오윤혜 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